난 지구를 핵폭탄으로 터뜨려 멸망시킬 것이다 3, 2, 1 잠깐 어디까지 셌더라 다시 3, 2, 1 어디까지 셌더라 3, 2 으악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 저세상과서 행복하게 아니 불행하게 지내하는 거잖아 그치 쌈장아 이 바보야 내가 쌈장이면 넌 고추장이야 쌈장이야 고추장이지 아악 떨어진다 아악 어? 내가 악이라고 했네 얘들아 꽉 잡아 잡을 악